오늘은 가이잉 집들이에요 새우랑 소세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온 그릇들이에요 그리고 가이는 우리가 사준 앞치마를 매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는 그리고 쥬는 지금 뮬을 꼬시고 있습니다 가이잉에 사는 고양이예요 간식으로 꼬시고 있어요 오! 나왔다! 나왔다! 배고파 졸귀탱이야 너무 초록색이야 나온다 이거 짤? 오 어떡해 애기야 오 어떡해 애기야 너 뭐 아는구나? 크리에이터라는 걸 아는구나? 대박 대박 이거 가이잉니 카메라인지 아나보다 대박 너무 귀엽겠다 카메라가 완전 예쁘겠어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예뻐 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조감하고 있어요 아아 주렴 이거 먹을까? 어디가 뮤 가지마 나 뮤랑 오늘 깔맞춤 했는데 저 이거 같이 쓰고 있어 하나하나 고양이까지 깔맞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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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잉 요리 잘 돼요? 요리할 게 있나요? 우리 풀떼기를 먹어야 되는데 아직 다이어트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파리를 이거 안 왔다며 저랑 가희랑 다이어트 하거든요 오 깜짝 놀라 소세지 닦는 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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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 골뱅이가 맛있어 보이는데 조원 진짠지 소면 이거 끓이려고 지금 제가 항아리에 닦는 거 같지 않아요? 언니가 아직 없어가지고 엄마가 사골 꼭 끓일 때 그치? 여기다 하잖아 2인분 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 틱도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새우 거의 절반 먹었어 아니 저 냉장고 열어봐 차돌박이랑 대패 성불맛이 있어 나는 언니 깻잎을 안 샀다고? 깻잎이 있어 집에 어머 지금 차돌박이랑 대패 중에 뭐 먹을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얇은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얇은 건데 돼지랑 소 언니 청양고추도 있어요? 아 그럼 언니 없는 게 없네 아니 고추 없어 아 고추 없어? 네 메뉴 있는데 메뉴 널 재료들하고 골뱅이랑 양념하고 버블려서 작게만 넣어먹으신데? 우리는 아예 비빌잖아 그래서 비빌다니 비빌잖아 근데 이 노래랑 비빌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아이유잖아요 피오피들 아 피오피들 좋아하다 나 하루 종일 들었는데 편집 보면서 이게 막 붙자 그거 아니야 우리가 이번에 비글령 피오피를 찍었거든 나도 춤출 수 있을 거 같아 아유아유 여기 약간 아프리카 비제이 같은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딱인 거 같아 외우셨어? 이거만 이거만 이렇게 비춰서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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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 그냥 양념장이랑 골뱅이랑 한 다음에 소매오면 나중에 못 그래? 한꺼번에 펄버거 우리 호텔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그 연화가 이렇게 돼서 뭐 뭐지 뭐지 이거 골뱅이 국물도 좀 넣으래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참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동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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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